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슴은 계속 열린 몸이 맘대로만 돼 도양은 안주면 노래가 파 그저께 그저께 지지 않아 너 짓지 않은 걸 그래 넌 없게 넌 맘이 맘대로만 돼 지금 너를 원한 후에 제발이 느껴주니 너의 바라고 we're so missing you so I won't stand me free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제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로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리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처럼 노래 자기 파트별로 한 소절씩 부를 수 있어요? 가능한가요? 네 한번 해볼까요? 예 각자 파트에서 포인트 되는 부분을 그러면 누구? 저 부탁 네 이렇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어디 부터 자연스럽게 네 저는 제 파트에는 좀 손하트 안무가 있는데 여기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넌 한줌의 모래 같아 이런 파트가 있는데 이게 하트가 모래인 거죠 한줌의 모래 이거 모래 모래 저희 호흡 부분에 거짓말처럼 키스해줘라고 키스라는 단어에 맞춰서 만든 손동작이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여긴가요? 네 다음 어려워 거짓말처럼 키스해줘 이런 건데 이게 사실 앉아서 하면 되게 웃긴데요 근데 이렇게 보통 포키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희는 남다르게 가기 위해서 약간 햇살이 오징어처럼 키스를 이렇게 늘려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주다만 느낌인데요 네 줄 것 같은데 아닌가요? 세배라는 거죠 개인의 손동작이 있는 거예요? 손동작이 저 이거 해야 되나? 미안 미안 어떻게 웃겼어 페라씨 페라씨 저는 그냥 노래하겠습니다 페라씨 날 바라보고fer 미스잉 서툰 날 원저퍼바려 free 이게 edm이어서 이렇게 올라가요 마지막처럼 가사가 있는데요 네 약간 꿀롱꿀롱 서서 보여드려 그래도 되나요? 시작!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마지막 반인가처럼 러브 춤 하면 또 리사 이런 거 하시면 웨이브 같은 거 하시면 돼요 재기차기 춤 리사 파트에 포인트 부분이 좀 많거든요 제목이 마지막처럼이니까 마지막처럼 반복되는 순간에 나오는 춤입니다 시 시작! 마지막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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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오케이 오케이 시작!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마지막 밤인 것처럼 러브 마지막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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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따윈 없는 것처럼 러브 5, 6, 7, 8 이거 되게 떨린다 또 안 보여야 되겠다 또 안 보여야 되겠다 그 전에 뭔가 해줄까요? 제가 비즈를 드릴 테니까 평화실 때 들어오죠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2, 3 1, 2, 3 로제씨의 개인기 중에 눈에 띄는 건 복화술? 박스어라고 박스 박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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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어 박스 언어 마치 상자 안에 갇힌 사람처럼 들리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입을 움직이지 않고 네 해볼게요 네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요? 내가 더 잘해. 그럼 노래도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다. 해본 적이 없어요. 해본 적이 없어요. 너무 높이 잡았어요. 하하하. 감사합니다.